그.. 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제가 약간.. 엄마가 손수건을 왜 가지고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혹시나.. 괜찮으세요? 이거 쓰실래요? 라고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손만추 얘기했더니 엄마가 비웃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저는 약간 운만추긴 해서 손만추를 좀 원하기 위해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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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만추 하시죠 손수건 챙기시죠 저는 손만추 손수건에 투자했거든요 아니 된다니까요 아니 된다고요 된다고요 손만추 낭만 있잖아 낭만 있잖아 아니 근데 조금의 가능성을 생각해서 넣고 다니는 건데 진짜 안속 아